누가 캥고르족을 키웠을까? 유대인이 변처 창업을 많이 하는 이유도 성인식 문화와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창업을 적극 권장하기도 하고 학창시절부터 도전정신을 기르는 교육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시드머니가 없으면 창업에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 유대인 청년들은 성인식 이후 7년간 불안한 자기 몫의 돈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한다. 아이가 새로운 집에서 자신만의 삶의 터전을 꾸려나가는 것을 아이가 내 품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쉬워하는 부모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성인이자 사회인으로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며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어엿한 성인이 독립하게 되었음을 축하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아이를 잘 키운 자신을 칭찬해야 한다. 캥거루족의 증가는 부모 세대가 용인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고생하면서 자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아이에게만은 그런 가난의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너무 관대하게 키우기 때문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좋지만 돈으로부터의 과잉 보호가 독립적인 아이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부모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만큼이나 그 행복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것이 아이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 내 방 안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들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에 불을 움켜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13살의 성인식을 하고 7년간의 인내를 거쳐 20살의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르친다는 유대인들과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뭇 다른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하부르타 부모교육연구소 김금선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하부르타 부모교육연구소 소장 김금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늘 낭독을 먼저 부탁드리거든요. 가장 이 책에서 저자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낭독을 들으면 어쩌면 부모의 태도 문제가 아닐까 하면서 가슴이 찔렸는데 이 구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저도 아이들의 세 아이를 거의 성인으로 다 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게 얘네들이 독립을, 경제적 독립을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가장 어쩌면 부모로서 절실한 거고 그걸 해결이 됐을 때 우리 노후도 되게 편안하게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구절을 좀 읽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경제적 독립이라고 하부르타 중에서도 콕 집어서 컨셉을 그렇게 잡아서 이번엔 책을 쓰셨는데 지난번에 쓰신 책은 하부르타 대화법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대화법 중에서도 경제적 독립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 경제적 독립을 아이가 어려서부터 알아서 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들의 정말 안내가 필요하거든요. 어려서부터 뭔가 실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 경제적 독립이 결국은 성인이 돼서 독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제가 너무 절실해서 이 책을 통해서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네, 정말 저도 배운 적이 없어서 저희 세대가 좀 못 배우지 않았나요? 경제 교육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적이 없다 보니 저도 가르치질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부분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소장님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경제 교육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소제목의 우리 아이 경제 독립 앞당기자. 자, 우리 아이 경제 독립 앞당기자 어때요? 좀 많이 당기지 않으세요? 어떠신가요? 되게 필요한 용어 같죠? 우리 부모님들이 절실하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죠. 독립. 네, 너 언제 독립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번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독립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독립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결혼? 결혼? 네, 또. 아, 엊그저께 3월 1일이었어요. 저도 만세. 네, 대한독립 만세 독립. 저는 그때 그날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독립을 외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독립을 외쳐야 돼요? 나도 독립을 하고 경제 독립. 우리 자녀들도 경제 독립을 외쳐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도 외쳐야 돼요. 빨리 독립해.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훨씬 독립을 빨리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교육의 핵심 하부르타에서 이런 경제 독립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르타가 무엇이냐? 들어보셨나요? 네. 아, 정말요? 와우, 반가운 말씀입니다. 하부르타는 유대인들의 공부법, 독서법, 토론법, 대화법입니다. 3천 년 이상 그들이 탈모드나 토라를 가지고 부모가 스승이 돼서 자녀랑 끊임없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거. 그런데 어디서 배움이 일어나? 가정에서. 그럼 가정이 뭐라고? 그들은 가정을 학교라고 생각했어요. 3천 년 전부터. 우리는 가정이 학교라고 생각하는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놀랍게 이번에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에 부모가 그냥 교육을 다 맡았어. 학교도 못 가니까. 내가 스승이 됐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잊어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3천 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스승이면 제자가 누가 될까요? 자녀죠. 놀랍게 그 첫 번째 제자가 자녀입니다. 나의 첫 번째 제자를 어떻게 하부르타로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논쟁하면서 생각 하나님, 생각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거를 그 전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의 인재 비율이라고 그럴까요? 세계적인 인재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핵심이 하부르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도 스승이야.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보다 경험과 체험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걸 나누는 것 자체가 스승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승히 좀 알아가 보겠습니다. 하부르타의 핵심 요소가 소통, 개념 교육, 창의성 교육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모드나 토라 가지고 탈모드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실은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삶의 이야기예요.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학습 따로, 삶 따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성 떨어지죠? 사회 적응 못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3000년 전부터 삶 속의 이야기 가지고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삶 속의 이야기. 네가 생각하는 자선은 뭐야? 네가 생각하는 공부는 뭐야? 네가 생각하는 효는 뭐야?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통이 어려서부터 대화가 잘 되니까 어떨까요? 부모가 관계가 좋아지겠죠. 여러분, 삶이 성공하려면 관계에서 성공해야 돼요. 소통에서 성공해야 돼요. 관계도 어때요? 세 가지가 있어요. 부부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나의 사회, 생활, 동료하고 관계.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하나만 삐걱거려도 어때요? 삶이 삐걱거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토라 탈모드 삶의 이야기 가지고 끊임없이 토론해서 세상 읽기를 가르친 거예요. 세상 읽기. 세상 속에 풍덩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접 체험이라고 말하죠. 독서가 간접 체험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구로 탈모드나 토라를 도구로 토론해서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려준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도 성공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사춘기가 많이 다른 일반적인 나라보다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관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게 훨씬 없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브리타의 핵심 요소는 소통. 소통이다. 두 번째는 개념 교육이에요. 왜 탈모드나 이런 토라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공부 100점 맞으면 핸드폰 사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부의 개념이 뭐예요? 핸드폰을 사기 위한 공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공부가 뭘까요? 공부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열심히 하고 그것을 내가 성취욕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아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부잖아요. 그래야지 공부가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핸드폰 사고 뭐 다른 뭐 뭐야 PC 바꿔주고 그거 그러면 나 핸드폰 필요 없어 그러면 공부 안 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요. 자 하버드의 인재 비율이 높은 이유가요 개념 교육이에요. 너 자선을 어떻게 했어? 자선이 뭐야? 자선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실천했더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선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거 아 그 친구가 얼마나 자선에 대해서 개념이 체화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실현하고 싶은지가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 거예요. 토론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 교육이죠. 자 창의성 교육은 뭘까요? 창의성 교육. 자 탈모드나 토랄 공부하면서 어 이거 뭐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지? 왜 이건 무슨 일이지? 왜 일어난 거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지? 그런 호기심. 질문. 자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질문은 호기심이 출발해요. 이게 뭘까? 왜 이게 문제가 있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보지? 어떻게 바꿔보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는 힘이 결국은 뭐예요? 발명과 발명으로 가는 거예요. 발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 교육은 어쩌면은 경제 교육과 굉장히 연관이 있죠. 자 생각해 봐요.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있잖아. 칫솔이 여기가 미끈미끈하고 막 미끄러져서 막 이빨을 다 치고 그래.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배분 뭐라고 말해요? 우리 식구 다 그걸로 써. 너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어? 너는 굉장히 애매하구나. 어? 그걸 발견했어? 엄마는 미처 못 생각했어. 그럼 너가 그 칫솔에 디자인을 한번 해볼래? 미끄럽지 않게 거기다 뭘 고를 파볼까?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멋진 일이다. 이게 창의성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창의성을 실은 생각도 생각을 못하면서 말살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봐요. 세상은 어때요? 말이 되는 소리가 세상을 바꿀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세상을 바꿀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말씀하시죠? 그런데 집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말 되는 소리만 하고 살아죠. 왜 그렇게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려고 그래? 왜 친구들이 놀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세상을 바꿔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말이 되는 소리는 절대 세상을 못 바꿉니다. 자 보세요. 헐리우드 문화 보세요. 영화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게 뭐 우린 막 감동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말이 되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창의성 교육은요. 질문이에요. 엄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생각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어? 질문은 호기심의 출발이에요. 발명의 출발이에요. 발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질문은 어때요? 질문은 나쁜 질문은 없어요. 다 질문이란 좋아요. 질문은 다 좋은데 질문이 수준이 있고 없고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떤 질문도 좋은 거예요? 그 질문 하지 마. 말이 안 돼서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창의성의 출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또 경제교육과 관련된 쨔다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쨔다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당연히요. 들어봤다면 거짓말이에요. 굉장히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쨔다카라는 용어는 자선이라는 개념이에요. 자선. 기부. 기부 이런 개념이에요. 자선과 기부 개념. 그런데 보세요. 저 아이 사진 보세요. 아이가 지금 어리잖아요. 저 아이는 좀 큰 거예요. 유대인들은 6개월, 7개월 된 아이를 자선, 손가락 사이에 동전을 껴서 자선통, 기금통, 기부통에 넣는 연습을 시켜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걸 연습을 시킬까요? 유대인들은 경제교육, 돈, 돈, 돈을 어려서부터 얘기를 해요. 탈모드 얘기도 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돈, 돈, 돈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럼 돈만 밝히는 아이가 되겠죠. 그런데 돈을 어떻게 쓰는 것부터 가르쳐요. 자선을 하는 것부터 가르쳐요. 아이가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도 자선부터 가르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돈은 중에 많이 벌어야 돼. 그런데 정직하게 벌어야 돼. 그리고 늘 자선을 해야 돼. 이렇게 두 개의 추가 균형을 맞아야 돼. 그 자국은 어때요? 아, 나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런데 그러면 돈만 밝혀요. 그런데 난 자선하고 싶다고. 세상에 널 이렇게 하고 싶다고.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때요? 응원해 주고 싶죠.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걸. 그런 어떤 생각들이 필요한 거예요. 실은 교육할 때. 그래서 아이들한테 돈은 필요한 거야. 너무 많이 기부해. 유대인들은 놀랍게 이거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쬐닷가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쬐닷가 교육의 효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쬐닷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6살, 7살 된 아이들은 노동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아이만의 노동. 그 아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노동. 그게 뭐가 있을까요? 6살 아이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심부름. 엄마 저기 쓰레바지 좀 갖다 줄래? 이런 것도 노동인데 그건 당연한 거. 당연한 거. 당연한 노동이 있고 S한 노동이 있어요. 자기가 글을 읽을 줄 알아. 그럼 동생한테 책 한 권을 힘들지만 읽어줘. 그건 당연한 건 아니에요. 힘들게 읽어주잖아요. 그렇게 아이가 어느 정도 힘든 노동. 자기가 생각하는 힘든 노동 있죠? 그런 것들은 정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줘요. 200원? 100원?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내 방 대청소를 했어. 나름 더럽지만 대청소했어. 그럼 200원. 동생한테 책 30분 읽었어. 200원, 400원. 오늘 내가 노동을 통해서 400원을 벌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내 용돈통에 넣지만 그 일부를 기부통, 쟤다카통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거 넣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냥 엄마가 주는 돈이 아니고 내가 노동을 통해서 번 돈으로 나보다 더 힘든 일을 위해서 기부를 해. 그럼 뭐야? 나는 아주 괜찮은 아이야. 이게 굉장한 리더 계획이에요. 자존감 계획이에요. 뭐예요? 또 용돈 번 돈으로 자기 용돈을 써요. 번 돈으로. 경제 교육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과학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게 하는 거. 나중에 이제 13세 성인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쓰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13세는 나가서 벌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연습했으니까. 밖에서 노동을 해 반지. 집에서 주는 돈하고 다르잖아요. 밖의 돈이 얼마나 눈물 나는 돈이에요. 남의 주머니에 돈 나오는 게 가장 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살면서 어때요? 주머니가 비면 어때요? 너무 마음이 무겁죠. 마음이 무겁다는 거. 이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 우리 눈꺼풀 아니에요. 뭐예요? 빈 주머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빈 주머니. 부모님이 아파도 마음으로만 안 돼요. 내 자식한테 뭘 해주고 싶어도 마음으로만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게 빈 주머니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벌어질 수 있는 노동 교육.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선 교육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현실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 리더들은 너무 많아요. 인품도 갖췄어. 그렇죠? 실력도 갖췄어. 그럼 리더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위대한 리더는 자선이에요. 자선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좀 있죠?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찾으면 더 많아요. 빌레 밖에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선 교육. 이거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선 교육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이 리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밝게 비춰주고 그렇죠? 리더 이게 정말 요즘 저는 리더의 개념을 또 다르게 생각해요. 나를 잘 통제하는 사람. 보세요. 아이가 오늘 400원을 벌었는데 내가 다 쓰고 싶어. 사탕도 사먹고 싶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도 거기서 100원을 쪼개서 제다카 통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나를 통제한 거잖아. 내 자신을 통제한 거. 컨트롤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세상에 다 성인이 돼서 내 자신을 컨트롤 못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분들 계시죠? 그게 진짜 리더는요.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마음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교육의 핵심은 노동, 자선, 리더 이런 교육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 올라가요. 실은 자존감 교육도 올라가요. 이런 걸 통해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창의성. 이거는 경제적 독립이에요. 아까 제가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질문을 막. 자 보세요. 라이트 형제가 바퀴가 달린 자전거에서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만들었어. 거기서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그런 결과가 있을까요? 질문. 질문. 계속 왜 이러지? 뭐가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될까? 수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가 비행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럼 부와 경제적 독립 말하면 경제적 독립이 너무 작은 얘기야. 그러면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아이디어 하나가 컨텐츠가 되고 그렇죠? 부와 명예와 다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독립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림에 나오는 거 보면 저게 다 유대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디 매장 가서 커피 한 잔 마셨어. 봄 되니까 청바지 너무 예쁜 착착 달라붙어서 청바지 입었어. 뭐 뭘 우리가 저게요. 다 유대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계적인 기업이 있죠. 물론. 하지만 많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이런 창의성을 길러주면 저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력을 키우는 거예요. 작게 보면 우리 아이의 경제적 독립을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요. 유대인의 성인식의 의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성인식이 뭘까? 우리 성인식 언제 하죠? 18, 20? 그렇죠. 그렇죠. 만으로 19, 안 그러면 20살이에요. 우리 성인식. 여기서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인식. 난 성인식 했다. 그냥 알고만 있죠. TV에서 어디 학교에서 한 번 쓰고 언니 거 둘이 사진 찍고 성인식 오늘 성인식 날입니다. 이렇게 하죠? 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나름 자기들끼리 성인식 하긴 해. 가끔 어디 가서 막걸리 한 잔 하거나 이러면서 성인식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아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놀랍게 언제 성인식이래요? 13세 성인식이에요. 여자아이는 12세. 여자아이들이 조금 빠른가 봐요. 네. 12세. 남자아이들이 13세. 그럼 13세 성인식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성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독립. 독립. 네. 좋습니다. 이제 독립 바로 나와야 됩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독립어서도 그건 경제적 독립이고 또 무슨 독립이 있어야 될까요? 정신적 독립. 그렇죠. 어머니 똑똑하십니다. 빙고. 네.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이에요. 유대인이 상식. 그러면 13세 우리로 치자면 중학교 1학년 정도 아이한테 어떻게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책임도 네가 져.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정서로는 힘든 거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왜 그게 가능하냐고요. 어려서부터 끝없는 토론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을 길러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당연하죠. 경제적 독립도 연습시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실제로 노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13세는 나가서 벌었어. 용돈도 네가 해. 독립해봐. 이게 한다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성인식에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결혼식 하면 뭐가 들어오죠? 축의금. 그런데 요즘 축의금 조금. 온라인으로 막 가고 축하하시기도 참 아쉽더라고요. 가야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성인식에 결혼식 하는 것처럼 축하금을 줘요. 온 집안이. 그 아이의 성인식을 성인이 됐다고 축하금을 줬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얘가 성인이 돼서 사업을 할 때 자금으로 쓰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 품하시잖아요. 너무 격하게 감정이. 감정이 입이 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축하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이가 13세에 바로 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니 저 대학 안 갑니다. 이걸로 제가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사업하겠습니다. 그러면 밀어줘요. 밀어줘요. 우리 차. 내 아이가 돈이 들어왔어. 우리 어머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돈이 들어왔어.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어머니 저 대학 안 가고 사업하려 합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알았어. 바로 밀어줄게 하실래요. 고민하고 이게 될까? 제가 바로 말아먹을까? 아닐까?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나요. 어떻게 하실래요? 고민하시겠죠? 당연히 고민하시죠. 저도 고민할 것 같아요. 우리 정서로는 고민하죠. 그런데 유대인들 엄마는 준비하겠는 거예요. 해봐. 생각해봐요. 기업이 하나 탄생했어. 아이디어 나고. 그런데 벤처 기업을 창업을 했어. 그 시작한 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지금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벤처 기업으로 상장된 유대인 비율이 40%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리콘밸리가 가장 막강한 거예요. 얘네들은 창업 자금 있잖아요. 자 고등학교 졸업 안 해도 엄마 나 창업 자금 좀 대줘. 할 수 있는. 어 그래요? 대줄게 할 분 있으세요?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니?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렇게 대가족들이 도와서 아이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기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엄청나죠. 기회가 된 거잖아요. 기회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신적 독립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네가 나가서 나를 떠나. 품을 떠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품 떠나보내는 거 언제 떠나보내요? 영원히 안 떠나보내요. 죽을 때까지. 70 아들이 사업하고 있으면 어머니 그래도 아들아 지금 굉장히 위기들아 하지 마라. 안 떠나보내요. 정신적 독립을 안 시켜줘요. 우리가 정신적 독립을 빨리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경제적 독립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립 시기가 유대인 성인식의 의미예요. 축하금을 가지고 정신적 독립하고 경제적 독립하고 이게 결국은 유대인들이 지금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힘이에요. 세계의 수많은 기업을 갖고 있는 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독립 시기를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엄마가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독립해 이런 건가요? 지금? 아니죠.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6개월 아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통해서 독립을 시키는 거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배울 수는 없어요. 이런 과정을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이들한테 안내 없이 뭐가 되라고 하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방법도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경제적 독립 생각해봐. 엄마 어쩌라고. 나 좀 보살펴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을 가르쳐주고 안내죠. 부모는 길잡이에요. 안내자예요. 그랬을 때 아이의 삶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말 이 책은 그런 절절한 마음이에요. 저도 아이들하고 소통, 대화법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경제적인 거는 그렇게 강조를 못했어요. 그냥 신문 하나 가지고 경제 용어를 얘기 나누고 어느 기업이 흐름이 어떻고 이런 거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나만 제가 팁으로 좀 드린다면 아이의 통장에 요즘 막 세뱃돈 받고 부모님 어르신들이 주신 거 있잖아요. 지금 통장에 너나도 아마 1년 지나도 500원도 안 붙을걸요. 막 20, 30만 원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적 독립을 연습시키면 독립을 연습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한번 기업이 뭐지. 기업이 뭘 어떻게 돌아가지. 돈으로 돌아가지. 엄마 돈은 어디서 나지. 아 주식이라는 거. 그 기업의 사업이 돌아가도록 하는 건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이야. 그러면 너는 어느 회사에 관심 있어. 한번 우리가 그거 하나 생각해 볼까. 와 한 주부터. 이게 주식 교육이 출발해. 한 주. 한 주를 사나. A 회사 한 주를 사. 그 다음에 어때. 와 신문에 있잖아. 이 회사에 소식이 나왔다. 이게 무슨 소식일까. 이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게 투자의 개념이에요. 뭐 올랐어 안 올랐어. 이게 개념이 아니에요. 투자 투기의 개념을 어려서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와 이게 미국의 어느 캘리포니아에 뭘 세웠대. 공장을 세웠대. 그럼 이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 와 그럼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나왔어. 엄마 반도체가 뭐야. 엄마도 자세히 모르겠어. 그럼 한번 알아볼까. 이게 경제 공부예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엄마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 나도 반도체 공부를 해볼까. 이게 출발이. 그래서 경제 교육은 그냥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안내를 하는. 저도 그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무조건 독립하라. 이게 아니고 안내하고. 그런 길잡이가 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 경제 독립을 어떻게 하면 앞당길까. 왜냐하면 요즘 경제 독립을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너무 어렸을 때 힘들었고 나 살던 시절이 힘들었어. 그래서 내 아이만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그래 공부만 해. 공부만 해. 공부만 열심히 해. 내가 다 돼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옛날에는 딸라돈이라도 내서 해줄 테니까 공부만 해.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딸라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아무 물적 모르고 세상 물적 모르고 공부만 하는 아이. 그래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 부모님은 죽어라고 밀어줬지만 부모님이 품을 못 떠나는 캥거루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방법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경제 독립을 앞당길까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조금 팁이 들어갔는데 어떠셨나요? 좋아서.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그렇죠? 재미있었죠? 잘 들으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면서 부모 교육이 더 중요한 현실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더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부모가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우 내가 살아보지 못한 지금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너무 다른데 그 세상을 나의 기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좀 위험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정답은 바뀔 수도 있고요. 세상이 바뀌면 정답도 바뀌는 거일 테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부모랑 자식이 대화를 통해서 그런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하부르타라고 얘기하던데 아까 강의에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하부르타를 처음 듣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하부르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부르타 용어가 생소하죠. 또 많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부르타는 히브리어 용어로 하베르라는 얘기예요. 짝이라는 개념이에요. 부부가 짝이 돼서 부모와 자녀가 짝이 돼서 친구와 친구가 짝이 돼서 동료와 동료가 짝이 돼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문해서 서로가 스승이 되는 개념. 서로가 경쟁이 아니고 스승이 되는 개념으로 서로의 사고를 확장시켜주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의 선입견을 깨주고 서로 설득당해주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 하부르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토론 수업을 중심으로 학교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 디베이트 수업이니 뭐니 얘기가 많은데 유사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토론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깔려있으니까 내가 궁금한 걸 짝한테 질문하고 내 질문에 짝이 생각하는 걸 들어보고 짝은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데 또 내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짝이 달라. 그러면 내 생각도 짝한테 말해주고. 이게 다 주고받는 대화를 기본으로 해서 질문이 계속 일어나면 토론이 되고 나중에는 어떤 거에 하나의 주제 가지고 서로 다른 관점을 설득하기도 하죠. 일종의 논쟁이라고 표현하도 해요. 그런 전체적인 토론 과정이 하부르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유대인들에게 부모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게요. 유대인들에게 부모란 우리가 여지껏 생각했던 우리는 조금 달라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부모를 스승의 개념으로 되게 갖고 있어요. 우리는 스승은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도 굉장한 아이보다는 훨씬 많은 경험과 체험들이 있어서 충분히 스승의 자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부모님들이 거기까지 자존감을 못 올리시는 거예요. 스승은 밖에 있어. 밖에서 배워야 돼. 나는 사랑으로 보호하고 이런 차원을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내가 스승이야. 부모가 스승이야.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면서 가르켜. 가르쳐야 돼. 가르친다는 게 미분적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움이 일어나는 것, 질문으로 생각하는 것. 서로 대화하는 게 배움이거든요. 이거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거랑은 매우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달라야죠. 너무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답을 아이에게 얘기하는 걸 가르친다라고 잘못 오인하는 바람에 오히려 교육이 왜곡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부모 공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요. 맞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것.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저는 이 세 가지만 해도 좋은 부모인 것 같아요. 존중과 경청과 인정.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모습을 보일 때 항상 질문해 주세요. 네 생각은 뭐야? 그럼 아이가 블라블라.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또 블라블라. 아하 그렇구나. 아이들도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때? 내 생각에서 벗어나면 틀렸어. 내가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줄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세 가지만 대화법을 계속 써도 아이들하고 관계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은 존중, 경청, 인정입니다. 저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아이가 스스로 답을 말하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선택을 했다. 스스로 생각했다.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진짜 자존감 교육이에요. 지시해서 내가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질문하는 거지 앞서가는 건 아닌 거죠. 아, 질문입니다. 절대 앞서가면 안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질문입니다. 생각을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배웠죠, 우리 하나. 경제교육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필수를 왜 우리는 못 배워 오자 같을까요? 그렇죠.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제교육을 제대로 배워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은 어때요? 돈이 행복이다라고 또 말하기도 해요. 돈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경제적 자유를 박탈당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우리 아이 병원에도 못 데려가요. 그렇잖아요. 내 부모님이 아팠을 때 병원비 못 대드려요. 그럼 박탈감이 얼마나 자유를 박탈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경제적 자유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제는 돈에 대한 생각도 달리해야 되는 경제교육도 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 그 경제교육이 그런데 돈돈돈한다거나 재테크의 얘기를 하시지는 않고 계십니다. 절대로. 맞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창의적 생각법이 곧 돈 버는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어요. 결국은 그거는 경제적 자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독립을 넘어선 부의 창출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부르타 경제교육을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자녀분들하고 궁금하죠? 네, 지금 세 아이들은 다 성인이에요. 30, 28, 23 성인인데 어려서부터 어떤 기사나 이런 걸로 경제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나눴기 때문에 두 아이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다니고 있는데 저희는 물론 아이들이 다 각자의 직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네가 좋아하는 걸 한번 컨텐츠화 해봐. 뭔가 사람들한테 약간 봉사의 개념으로 뭔가를 해봐. 그래서 큰 아이도 자기 나름 동남아시아 쪽에 관심이 있는데 그쪽에 나오는 뉴스들을 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뉴스들을 자기가 정리해서 유튜브를 찍어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경제적인 창출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출발이고 둘째 아이도 직업이 있어요. 하지만 디자인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어, 그거를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세상에 알려봐. 너의 캐릭터를 세상에 보여줘봐.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 너무 좋아. 오, 와. 이게 너의 캐릭터가 나중에는 너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뭔가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도달한 경제적인. 그래서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막내는 작사를 너무 좋아해요. 물론 경제학과지만 그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작사를 일일 작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경제적인 통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재미있잖아요. 삶이 즐겁잖아요. 몰입하고 있고 창작하고 있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즐겁잖아요. 그것들이 나중에 다 부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원고에서 또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것 중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은 실리콘밸리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거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구나. 우리가 기업들이 다 모여서 창업을 생각하는 데가 실리콘밸리거든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스라엘의 실리콘밸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집이 실리콘밸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이 실리콘밸리가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편함이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불편함을 창의성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부모가 할 역할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디자인해봐, 바꿔봐. 이게 실리콘밸리예요. 우리 집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지금은 계속 세상 돌아가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다 가족통에서 매일매일 실리콘밸리처럼 토론하고 나눠요. 이런 기업에서 이런 뭔가 제품이 나왔다? 이 회사가 이런 수소 차이와 관심이 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여기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거를 매일매일 가족통이 토론해요. 카톡방에서 하신다고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년. 세계적인 뉴스 가지고 토론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은 실리콘밸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매년 꿈을 프리젠테이션 한다는 말씀 듣고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각자의 꿈을 엄마, 아빠도 빼지 않고 다 프리젠테이션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매년. 실리콘밸리에서 마치 자기 내년에 어떤 꿈을 이뤄나갈 거라라고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저는 그런 문화가 결국은 지금의 소장님이 이 하브르타에 관심을 갖게 된 엄마의 직업도 만들어주게 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오늘 너무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아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될지 가정에서는 어떤 실천을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들이 생각을 좀 열어놓으셔야 돼요. 사고를 좀 좁히지 말고 열어놓으셔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약간 6살, 7살이 약간 거짓말과 진실에서 넘나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는 바로 어떻게 해야죠. 우리는 교육적 효과를 봐야 되겠죠. 엄마가 훌륭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럼 어떡해요. 너 지금 왜 그렇게 거짓말해. 너 TV 봤어 못 봤어. 경찰서 가는 거 봤어 못 봤어. 이렇게 하얀 거 차고 가는 거 봤어 못 봤어. 우리 집에 밥 먹는 거 아니야. 다른 밥 먹어야 돼. 이렇게 막 겁박하고 협박하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와우. 너의 상상력은 대단하구나. 조인 롤링이 헤리포트를 쓴 것처럼 다 상상력이거든. 멋진 작품에서 우리 아들 우리 딸 해내겠네. 한번 생각해 봐. 이게 출발입니다. 우리 사고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가름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열려 있으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아이에게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말씀일 것 같습니다. 네네. 아휴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한테도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변화무쌍한 세상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조차도 너무 다양해지고 다른 방식의 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도 자녀들이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아이로 크는 능력을 가지려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질문을 찾아가는 답을 찾아가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것만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부르타 경제 독립 교육이 바로 그런 포인트를 정확히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만만한 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